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욕실이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인더스 2구형 욕실 램프이터입니다. 저렴히 욕실이터로 작동법 간단하고 작은 욕실용으로 좋습니다. 많이 따뜻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4위는 한경 이지라이프 욕실 난방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욕실 난방기로 설치방법 간단하고 디자인 깔끔하며 작동법 간단한 제품입니다. 3위는 파비스 다기능 욕실이터입니다. 이모컨 작동 가능한 욕실이터로 디자인 깔끔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3단계 온도 조절 가능하고 수건 건조기로 사용 가능합니다. 2위는 온더스 욕실 난방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욕실이터로 1도 단위 온도 조절 가능하며 빠르게 따뜻해지고 스탠드 벽거리 겸용 사용 가능합니다. 1위는 올탐 욕실이터입니다. 가장 입이 좋은 욕실이터로 방수 매우 잘 되어 있고 100%국 내 생산 제품이며 1년 무상 AS 제공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